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함께 공부할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의 장민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도비사가 개발한 드로잉 소프트웨어인데요. 벡터 기반의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다양하고 정밀한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고해상도의 인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책의 표지 디자인이나 출판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그 외에 광고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두루두루 활용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을 시작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익히기도 쉽고 편리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관해서 20강에 걸쳐서 탄탄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아보시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실행시켜 주시고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정품을 구매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시는데 정품 구매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30일 동안 다운받아서 설치 후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시험판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무료 시험 버전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해당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고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굉장히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시고 그 사이에 정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이제 CC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버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기능이나 아니면 메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알아보고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이제 툴들이 선택이 되는데 이 각각의 아이콘들은 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도구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도구들은 각각의 도구들은 개별적인 기능이 있어요. 어떤 툴들은 선택을 하고 어떤 툴들은 효과를 주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거는 차차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하나의 도구들은 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시면 브러쉬나 아니면 나이프 같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이 모인 전체적인 길다란 박스 이걸 우리가 툴박스라고 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파일부터 에딧,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이펙트, 뷰, 윈도우, 헬프라고 되어 있는 가장 윗줄을 우리는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에 있는 파일 메뉴, 에디트 메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메뉴바 하단에 보시면 옵션바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옵션바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툴들을 사용하실 때 해당 툴에 관련한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툴 사용 시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팔레트처럼 생긴 창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패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툴 같은 경우에는 툴박스에 있는 툴들이 전부 다 우리가 툴은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툴이 전부 다예요. 근데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상에 활성화되어 있는 패널도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패널들도 있습니다. 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저와 같은 화면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사용자가 편의에 맞게 얼마든지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진행하실 때만큼은 기본적인 설정으로 맞춰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뉴 중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영역을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패널들이나 이런 것들의 구성을 맞춰두고 활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를 Essential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기본으로 바뀌어 한번 리셋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Reset Essentials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변환이 되는데 화면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도록 패널들도 축소가 된 상태죠. 우리 패널박스 상단에 보시면은 펼침 버튼이 있습니다. Expand 패널이라고 해서 확장 버튼이 있죠.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패널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메뉴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패널들이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패널들이고 체크박스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패널들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있죠. 작업 시에 모든 패널을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패널들만 활성화 시켜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형태인 Essential 모드로 두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먼저 숙지하신 뒤에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컬러 모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색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색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컬러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컬러들은 사실 삼원색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미술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노랑, 빨강, 파랑의 물감으로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컬러들을 만들어낸다. 다 섞으면 검은색, 섞지 않으면 흰색 이런 개념을 옛날에 이제 배우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색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될 원색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빛의 삼원색과 두 번째는 색의 삼원색입니다. 우리가 작업하실 때 뭘로 보고 지금 작업을 하나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의 액정 또는 스크린 이런 장치에서 구현되는 컬러들은 빛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색 자체가 발광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감이나 이런 게 아니죠. 발광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장치들은 원색을 어떤 컬러를 활용을 하느냐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삼원색을 활용을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에 발광 물질 빛만 있으면 모든 컬러를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CMYK라고 하는 잉크나 염료를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원색인데 이거는 빛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잉크, 염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색이 조금 달라집니다. 마젠타라고 하는 이런 자주빛 컬러 그리고 사이언이라고 하는 하늘색빛 컬러 그리고 옐로우 컬러 CMYK 모드입니다. CMYK 모드에서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가 원색이고 뒤에 붙은 K는 블랙을 의미를 하는 거 이제 블랙이 붙은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레드 그린 블루를 활용하는 RGB 모드는 주로 우리가 이제 웹디자인을 하시거나 빛을 통한 장치를 통해서 컬러 구현을 할 때 설정해주시는 컬러 모드 CMYK는 인쇄하실 때 하시는 컬러 모드 주로 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체에다가 이제 인쇄를 할 때는 실제로 염료를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CMYK 모드로 적용해주시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RG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통해서 보는 컬러이기 때문에 빛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모두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쇄가 되어질 때는 인쇄 기계 자체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블랙이라고 하는 잉크를 통해서 색을 조색하는 거기 때문에 혼합 방식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통한 이런 RGB 모드의 구현보다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색이 편한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RGB 모드로 화면상에서 작업한 결과물과 실제 종이에 인쇄되어진 거랑은 결과물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 모드는 블랙과 화이트를 표현하는 데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컬러를 구현한 수치도 조금 달라요. RG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통한 거기 때문에 컬러균의 수치를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예를 들어 레드 컬러다 그러면 레드 수치 알값이 0이면 빨간빛이 없는 상태 255면 빨간빛이 가득 차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MYK 모드에서는 실제로 염료가 혼합되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0부터 100%로 표현을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해약해서 수치가 다르다는 것도 수치해 두셔야 되겠고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를 볼게요. RGB 모드에서는 빛을 활용하는 원색들이기 때문에 이 발광물질이 모두 빛이죠. 그래서 빨간빛과 레드빛, 블루빛이 모두 합쳐진다. 그러면 빛이 모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R255, G255, B255면 흰색 빛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 0, R0, G도 0, B도 0이다. 그러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MYK 모드에서는 실제로 염료기 때문에 마젠타와 사이언, 옐로우가 전부 다 100%씩 섞인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색깔들 마젠타와 사이언, 옐로우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흰색이 됩니다. 근데 K라고 하는 블랙 컬러는 우리가 인쇄 시에 블랙 컬러가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블랙 컬러 인쇄 시에 사이언과 마젠타, 옐로우의 혼합 방식을 활용을 하면 퓨어한 블랙을 실제로 이제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블랙 컬러가 따로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원색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지만 우리가 이제 인쇄용에서는 블랙 컬러가 용이하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블랙의 K값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될 거는 픽셀이라는 단위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워보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위지만 웹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수정 또는 편집을 많이 한다 그러면 픽셀 단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픽셀이란 뭐냐? 우리가 이제 웹용이나 이런 장치들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할 때 파일 형식이 어때요? JPG나 뭐 이런 GIF 같은 파일 형식이죠? 이미지를 잘 보면 실제 크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고해상도로 선명해서 우리는 점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쭉 확대를 한다. 그러면 결국 쭉 확대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가장 작은 단위가 정사각형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선이 되고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면이 되는 걸 왼 눈으로는 실제 크기로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사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사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 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웹이라든지 모니터, 휴대폰 액정 이런 장치들은 모두 다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입니다. 픽셀 단위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들을 전부 다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미지 합성이나 수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수정하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거의 드로잉 하는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픽셀로 이루어진 기반을 우리는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방식.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벡터 방식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 비트맵 방식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픽셀 같은 경우는 생성되고 나면 느리거나 줄일 때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작은 이미지, 용량이 작거나 픽셀이 적은 이미지들은 늘리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벡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성한 오브젝트를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전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이나 크기 조절이 용이해야 되는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을 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해상도예요. 해상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컴퓨터 사용하실 때 또는 이미지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해 보실 텐데 해상도는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또는 뭐 화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해상도라고 합니다. 해상도 단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픽셀 퍼 인치라고 하는 ppi 단위 도트 퍼 인치라고 하는 이제 dpi 단위가 있어요. 일단 ppi, 픽셀 퍼 인치 단위 해상도를 보도록 하죠. 모든 이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니터 하면 장치들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픽셀 퍼 인치 단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ppi 단위를 활용을 하는데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픽셀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을수록 고해상도 사진이겠고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픽셀들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해상도 사진, 저해상도 이미지겠죠. 우리가 컬러 모드도 웹용 모니터나 휴대폰 액정을 통해서 보는 컬러 모드가 따로 있고 인쇄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컬러 모드가 따로 있었죠. 픽셀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장치를 통해서 보거나 웹상에서만 보여지는 이미지나 디자인 작업물 화상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 72개의 기본 72개의 픽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 픽셀이 많아져도 사실 화면상에는 뭐 눈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72개의 점만 있으면 되고 더 픽셀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용량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인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더 많은 점의 개수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처럼 출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로 보는 것과 종이 인쇄되어지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쇄용에서는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가장 작은 단위, 픽셀 또는 어떤 거랑 가장 작은 단위들이 300개 정도가 필요해요. 장치를 통해 보느냐, 종이 인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해상도가 달라지는 거죠. 픽셀 단위나 해상도에 관해서 이제 보셨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용어는 이제 잘 보셨을 텐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작업을 할 문서가 없죠. 공간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문서를 열지 않는 형태입니다. 문서를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단에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문서를 열겠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겠다 하시면 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첫 번째 네임에 우리 뭐 일러스트 첫 번째 네임에 일러스트 1강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하단 프로파일에 보시면 프린트 인쇄용, 또 웹용이나 여러가지 장치용으로 문서를 만드실 수 있고요. 프린트 인쇄용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도록 하죠. 선택해 보신 다음 이제 넘버와 아트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문서를 하나만 만든다고 하셔도 그 문서 안에 여러가지 작업 공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아트보드는 일단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 아래쪽에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는 이제 보니까 인쇄용으로 우리가 지금 프로파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국제 규격 사이즈가 로드가 되어 있네요. A4 사이즈 지정하시고 width는 가로 길이, high는 세로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활용하실 때 표시가 되어지는 단위가 있는데요. 포인트나 파이카 같은 경우 포인트나 파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문자, 문자를 활용한 디자인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위고 인치는 우리 1인치가 2.54cm죠. 인치 단위, 아래쪽에 mm와 cm 아시겠고 이제 픽셀, 픽셀 단위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단위도 마찬가지로 웹에서 사용되어지는 작업이냐 인쇄가 되어진 작업이냐에 따라서 단위가 다른데 보통 모니터나 이런 장치들에서 사용되어질 화상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한다, 구현을 한다 그러면 픽셀 단위에 두셔야 되겠고 인쇄가 되어지는 작업이다. 그러면 재단 되어지는 사이즈는 종이 사이즈를 이제 활용하실 테니까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겠죠. 이제 밀리미터 단위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블리드라는 아래쪽에 보시면 블리드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블리드라는 부분은 일단 0mm로 두시는데 블리드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인쇄가 되어질 때는 종이가 많이 쌓여진 형태에서 작업한 사이즈대로 재단이 되는데 종이는 이제 재단이 되면서 잘려나가는 이제 공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잘려나가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여유분을 두고 작업을 할 때 이 공간에다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인쇄를 하실 디자인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0mm에다가 두시고 그대로 OK해서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셨으면 이제 아무것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이제 빈 도큐멘트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고 또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뭐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저장하시는 방법부터 잠깐 보고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실 때 상단에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하시면 지금 해당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기 누르면 새로운 파일로 새로 저장이 됩니다. 새로 저장하실 필요가 지금 없으니까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 텐데 파일 형식 부분을 좀 볼게요. 파일 형식 부분을 보시면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저장하시면 언제든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열어서 수정이 가능한 형태의 전용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PDF는 PDF 미리 보기 파일로 저장하시는 방법 EPS 같은 경우 인쇄용 이미지로 저장하시는 방법들입니다. SVG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웹에서 활용되어진 HTML 방식으로 저장하시는 방법이죠. AI 파일로 사시고 저장을 하시도록 할 텐데 옵션이 열리게 되네요. 옵션 대회 상자가 열려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장 상단에 버전이라는 부분이 있죠. 클릭해 보시면 CC부터 해서 우리 일러스트레이터 3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버전이 왜 나와 있느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하위 버전에서 제작한 파일을 상위 버전에서 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 버전에서 제작한 파일을 하위 버전에서 열 때는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거나 파일 손상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전을 항상 잘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CC 버전에서 작업을 한 파일이다. 그런데 다른 사용 환경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가 CS4다. 그러면 CS4 프로그램에서 CC 버전에서 작업된 파일을 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작한 파일 제작한 파일이 어떤 버전에서 열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저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파일을 옮겨주시거나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CC 버전으로 하시고 OK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제는 파일을 닫고 다른 파일을 열어서 여러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큐멘트 상단을 보시면 도큐멘트 이름과 또 컬러 모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탭이라고 합니다. 탭 부분이에요. 닫기 버튼 눌러서 도큐멘트를 닫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파일을 오픈하시면 이런 도큐멘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도큐멘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툴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 뭐냐면 툴 사용보다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작업할 때 있어서 확대해서 할 때도 있고 축소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먼저 익혀두신 다음에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하실 때는 일단 먼저 툴로 하시는 기능이 있는데 툴박스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줌 툴이라고 하는 돋보기 모양의 툴이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돋보기 모양 툴을 선택하시고 제가 화면을 확대하고 싶다.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 클릭하셔서 확대를 해주고 이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Alt키를 누르시면 툴이 이 줌 아웃 툴로 바뀌죠. Alt키를 누르시면 줌 아웃 툴로 바뀌게 되는데 Alt키를 누르시고 축소가 되어야 될 부분 클릭하시면 다시 또 축소가 됩니다. 이게 툴로 하시는 방법인데 툴로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매번 툴을 사용해서 확대 축소하기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면 단축키라는 걸 활용해서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도록 할 텐데 단축키는 메뉴 사용이라든지 툴 사용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화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단축키부터 활용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숫자 키 키보드 상단에 있는 숫자 0 옆에 보시면 마이너스 기호와 플러스 기호 키가 있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이너스 기호 누르시면 화면 축소 플러스 기호 누르시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물론 툴을 활용해서 하실 때도 있지만 화면 확대와 축소는 단축키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고요. 또 마우스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로 하시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 마우스에 거의 스크롤 휠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우스에 스크롤 휠이 다 있으실 텐데 Alt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면 확대 아래로 내리시면 축소 위로 올리시면 확대 아래로 내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이 단축키 활용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화면과 Alt키 누르시고 마우스 스크롤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작업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Zoom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셔도 Zoom Zoom인, Zoom아웃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시는 방법으로 Zoom 툴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바닥 모양의 핸드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었죠?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움켜잡는 모양으로 툴이 활용이 되죠? 네, 핸드툴 같은 경우도 작업 시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툴에서 선택하고 하시기에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툴을 물론 활용하셔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뭐냐? 어떤 툴들을 활용하고 계셔도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핸드툴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툴을 바꿔볼게요. Zoom 툴로 바꿔봅니다. Zoom 툴로 화면 확대하시다가 화면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핸드툴을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핸드툴이 선택이 됩니다. 그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툴 사용법과 줌툴 사용법 간단하게 보시고 줌툴을 활용하는 단축키 활용해 보셨는데 단축키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다음 오브젝트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면 도큐멘트가 100%로 보여집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도큐멘트를 100%로 맞춰주세요. 화면을 100%로 맞춰주셨으면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선택툴을 먼저 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사실 멀러스트레이터 뿐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내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지정을 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왼쪽 툴박스 가장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툴 셀렉션 툴이라는 게 선택이 됩니다. 셀렉션 툴 마우스 위치 시키시면 툴 이름이 나타나죠. 셀렉션 툴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툴이에요. 셀렉션 툴로 왼쪽에 있는 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죠.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바운딩 박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박스가 생기면서 이게 선택이 되어진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툴박스 맨 하단에 보시면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 부분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오브젝트는 면 컬러와 선 컬러를 따로따로 지정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면 컬러를 지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면 컬러 부분은 면 컬러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컬러 피커 부분을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라고 하는 색상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색상 대화 상자가 열리면 왼쪽에 컬러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해 보시면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색상을 지정하시는 거고 오른쪽 슬라이더에서 다른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니까 여러가지 영문이 써있고 숫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컬러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컬러가 수치상으로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H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과 채도 밝기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RGB는 우리 이제 우리 다 아시겠죠?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원색을 활용했을 때 어떤 수치인지 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 CMYK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수치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하신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OK 하시면 면의 컬러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 컬러를 지정해보셨으면 그 아래쪽에 테두리 모양으로 액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스트로크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컬러 피커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 컬러가 아니라 선 컬러를 바꿔주시는 대화 상자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해보시고 저는 노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시면 선 컬러가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선 두께가 지금 얇기 때문에 화면상이 잘 안 나타날 텐데 다시 선택 툴로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옵션 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정한 색깔로 나타나게 되고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두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치 부분 있죠. 수치를 올려주시면 선 두께가 늘어나게 됩니다. 10포인트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두리 컬러가 10포인트 정도 두께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선 두께를 지정해보셨으면 선택을 해제하시거나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클릭하시거나 또는 나는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또는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하시면 도큐멘트 핀 공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택이 아무것도 안되겠죠.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또 한번 클릭해보시고 선 컬러와 면 컬러를 여러분들이 컬러 피커 창에서 지정하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컬러 피커 창에서 지정을 하시고 테두리 컬러도 넣어보시도록 하죠. 두께도 바꿔주시고 다시 도큐멘트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작업 내역을 취소하는 거예요. 방금 전 단계로 돌아가기 뭐 하다보면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작업 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전 단계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에 에딧 메뉴를 클릭해보시면 언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언두는 작업 내역을 전 단계로 취소시켜주는 메뉴인데 우리가 이제 움직여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언두무라고 되어 있죠. 언두무를 한번 클릭하시면 방금 이동하기 전으로 전, 전, 전 계속 전전전전단 단계로 계속 계속 작업 내역을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딧 메뉴를 잘 보시면 언두무브 오른쪽에 컨트롤 Z라고 문자가 적혀있죠. 이게 뭐냐? 메뉴를 이게 뭐냐? 단축키입니다. 우리 아까 돋보기 툴 활용을 할 때도 작업을 좀 빠르게 해주는 메뉴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작업 내역을 취소해주는 단축키가 컨트롤 Z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메뉴 클릭이 아니라 직접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눌러서 뒤로, 뒤로, 뒤로 작업 내역을 취소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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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기 전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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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작업 내역을 취소하는 메뉴는 작업하실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알아보셨는데요. 인터페이스 명칭, 그리고 파일을 열고 닫는 기본적인 활용법에 관해서 잘 숙지해두시고 2강에서부터는 기본적인 툴 활용 방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